아 오빠 납치하려고 어차피 안 맞나? 내가 운전할게 왜? 납치한다니까 얼굴이 왜 더 안 됐어 그래? 내가 있어야 돼 이것저것 챙기고 억지로라도 먹여야 되는데 가자 괜찮아, 얼굴? 응 꿈에 초대도 안 해주고 말이야 그러는 오빠 어느 식당 예약했대? 딱 한 테이블 밖에 없는데 저기 희망계 뒤에 있는 거? 아니 배고파? 아직은 양갱 줄까? 응 어느 걸 줄까, 우리 애기 씨 자 끝 끝 아 맛있어 도착할 때까지 눈 감고 있기 응 네? 응 난 너무 말을 잘 들어 음악 좋고 우리 애기 씨 만나서 좋고 자주 납치 좀 해주지 싫어? 응 응 응 응 응 내 마음 듣기지 않으려 창 능력 있고 잘생긴 외국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돼 화우미보다 더 아껴준 남자 그럼 때우고 무탈하게 살 수 있어 오빠 우리야 속초 감춰도 가두어도 묻을 수 없는 마음이라면 그대여 이 한마디